내가 오늘 그 감이 찢어 밝혀줄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들 알겠죠? 그냥 자기는 전교사 되는 그날까지 눈을 빡 감고 뒷딱 감고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 없어 매매가 저만 끝인데 간다 매매 가고 있어요 양호실은 안 가도 되겠지? 선생님은 아파 죽겠다 괜찮다, 괜찮다 넌 할 수 있어, 소시민! 여긴 법도 없어? 아아, 그 이 새끼가 주지도 모르고 날뛰고 눈물 나는 거다 내 말 한마디라도 거역을 한다? 그럼 니 알림이 뒤지는 거야? 죽여버려 아무도 한 수강을 못 건드려요 무서워라, 씨 아저씨, 소금 다 용서해주세요 나 절대 못 벗어나 우리 학교엔 악마가 생겨라 나은아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자 이제 시작이야 그거 쓰고 애를 팼다고? 팼 거 아니고 참겨요 애 mercado 애완 어색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